세진이를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. 촬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비맞는 씬이나 뛰는 씬이 저는 좀 많거든요.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체중이 빠졌나 봐요.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조금 빠진 것 같고 저는 서혜경 대표님하고 촬영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도 딱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약간 멋있는 여자?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지금 촬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타기를 만났을 때보다 저는 서혜경 대표님 만나는 씬이 더 떨리고 약간 기대되고 약간 좀 좋아요.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누군가를 존경한다 누군가를 좀 좋아한다라는 게 남자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선배일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이호원 선배님이 서혜경 대표님 같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촬영할 때 저는 되게 좋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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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